요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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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그렇지 이건 아직 아닌거 같아 어 여기여기 아 오는거 왔죠 오는거 왔죠 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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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붙였어요 여기서 붙었는데 지금 자 피채다린 희망님 도네술님 노리고요 파퉁적 파퉁적인데 자 일단 레드열 블루열 지금 쟁이에요 아 여기서 수식이다린님 노리고 있죠 자 생전기는 뭐 지금 다 없는 상황 아 여기 지금 제주올까지 왔어요 지금 저 태형님 사마락맹주님 천하군림 노리고 있죠 자 천막에 제주올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 왔는데 지금 자 실빵 자학적 자학적 자학적으로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오는거 같아 원효대사 아 이거 원효대사까지 왔나요 자 이 타크레인저 있죠 지금 아수아삼 맞추고 바꾼 타크레인저 이거는 뭐 에이 위선 공격인데 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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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원님 자 위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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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선은 지금 어렵죠 에이건 어려워요 지금 완전 따굴이에요 아 이거 죽기 실패 이게 지금 발동 스턴 때문에 예전하고는 많이 틀리죠 이건 뭐 밀은 모양이긴 한데 블루혈이 레드혈이 밀린 모양이 지금 뭐 제주올까지 교전 끼어들었기 때문에 양쪽 그 혈맹 완전히 뭐 지금 부혈관에 쟁교전이라고 보긴 어렵고 에이 지금 오기로 왔어요 이거 뭐 지금 일단 한번 자 자 왔죠 흑진님 왔고요 경기님 여기 왔죠 무적인데 아 이거 이거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교전 낄 것 같은데 이게 쌍방은 아닌 것도 같고 이 보라대면 이제 낄 것 같아 아 여기 지금 어떻게 알고 지금 다크레인저 움직이는데 이거 음 지금 아 이게 저 딴 데 가든지 좀 음 일단은 지금 레드혈 뭐 레드 갑 갑 배터리인데 두 파티 정도는 되죠 지금 음 두 파티 정도는 되죠 지금 자 여기 별하늘님 두뇌솔님 음 자인우리님 이렇게 있고 자 아니면 뭐 지금 음 이게 천막에 제주올이 먼저 보라타고 와서 한번 따로 교전을 좀 해보던지 이게 이제 보라타고 이제 교전할 때 뒤에서 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음 껄끄러운데 음 음 음 음 오나요 또 슬금슬금 다크레인저 음 아니 저기 저기 호칭도 뭐 천하제일궁이라고 저 적어놨는데 음 자화자찬이에요 완전히 음 저기 초초초 빠져서 있고 음 예 지금 왔어요 왔는데 아 저 저 아 저 아 이거 어렵겠는데 다크레인저 까지 지금 치기 때문에 레드 열을 아 아 아 이 중립혈 끼리의 교전보기가 이게 쉽지 않겠는데 아 그렇다면 좀 아 이거 이거 오는데 쌍방이 아니고 쌍방이니까 먼저 치는데 아 이거는 파티 무적으로 일단 도발할 가능성도 커요 지금 자 다크레인저 쓰리를 노려야죠 쓰리 쓰리 이 밀대 쓰리부터 아 그러나 이쪽에선 벌써 예 아 이 교전이 완전히 붙었는데 철벽방패 이게 천하굴림까지 있구요 자 일단은 아 이거 다크레인저 이게 밀대 쓰리부터 노려야 되는데 자 제대로 붙긴 붙었어요 지금 양쪽이 자 다크레인저 천나란님 노리구요 이게 지금 화력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거는 천하굴림 다크딩님 노리구 지금 지아님 힐있죠 힐이요 자 젊은나래오우님 에 여기 지금 에 여기도 같이 치고 있어 지금 레전드님 같이 지금 블루열 피넥스지칸님 노리구요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에 젊은나래오우님 누워 누워 아 이거는 지금 천하굴림 사마라명주님 누웠구요 샤이노주님 누구노냐 젊은나래오우님 지원이겠는데 힐러죠 별하느님 힐 천나라님한테 힐 힐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천하굴림 노리고 있어요 자 이쪽 자 이게 밀대 쓰리부터 노려야 지금 어 전체가 무너지는데 다크레인저 도서는 어렵죠 지금 화력이 되기 때문에 언덕이 떴어요 자 일단 천나라님 노리고 있죠 다크레인저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한번 자 무너뜨리나요 지금 천막에 저 아스라엘을 맞추고 막고 있는 저 다크레인저인데 네 자 여기서 부활은 빠르게 되겠지요 지금 젊은나래오우님 누구누구 누구누구 이거 안왔어 솔루현님 지금 아 이거는 자 은 은 누웠구요 지금 청나라님 여기서 망깃 노리고 망깃 노리죠 일단 다크레인저가 문젠데 별하느님 아 샹굴림 누웠구요 젊은나래오우님 부활이 안되고 뒤쪽 뒤쪽 자 부활다갔죠 줄리언님 이쪽 솔로남님 누웠고 별하님 누웠고 아 이거는 지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잘 말하면은 지금 다크뜩님 별하느님 아 역시 이거는 좀 어려웠나요 응 에 이건 밀린 모양이고 이거 다일마을에서 지금 다크레인저가 노리고 계속 칠 가능성이 커요 여기 왔죠 아 아이차 쓰읍 다시 한번 신전까지 한번 가보고 음 여기까지 에 신님 어서오시고 아 이게 아 중립 쨍 그것만 보기가 좀 어렵 게 되는데 쓰읍 쓰읍 아 다크레인저는 왜 여기 할일도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음 어 이건 지금 뇌로열인데 너랑 살징긴 놀이구요 이거 따로 아 러바웃 음 어 이거 어떻게 서로 공격 에 지금 혼자는 좀 어렵죠 지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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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